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에서 그리고 코스탄 900선 이상에서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의 히어로는 기아차,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히어로 서사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표절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앞서서 이야기 됐지만 잘 가는 섹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순환맨인 것 같아요. 삼성원자 오늘 조금 눌린다 싶었더니 그 매기가 몽땅 다 자동차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쉬지 않고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이 이게 이제 뭐냐면 지수하고 외국인 흐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선물인가요? 선물. 아니 현물. 현물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보면 금융투자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뭘까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게 프로그램이 움직이겠죠. 프로그램 보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게 자동차. 자동차. 그쪽인 거죠. 일부 이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왔죠. 그렇죠. 전기차와 관련된 플랜트로 개발했으니까 발표를 했으니까. 아 그 저기 그 EGMP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 지수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접종들 장 초반에 쭉 올라가다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보악권에서 어떤 때는 하락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악권에서 중단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부터 갑자기 이제 자동차 접종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끌어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움직였어야 되는데 장 초반에 움직이고 나서 별로 안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부터 갑자기 올라온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 버린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11월 달에도 그랬죠. 네. 선물 쪽에서도 선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 움직였다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현물까지 같이 겹쳐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1월 달의 움직임도 그랬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돌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게 증시 주변에 탑다운해서 보면 여러 가지 악재 승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저희도 탑다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는 거 수급을 일단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좀 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그렇게 올라갈 때 조심하라고 맨날 말만 했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이기는 수급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수급을 이길 만한 시장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도 결국은 펀더멘탈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히 하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적은 그런 상황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만 특히나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수 자체는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초반에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적어도 조금씩 조금씩은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돌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 지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시작의 움직임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펀드멘탈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익, 바텀업 쪽으로 해서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펀드멘탈을 가지고 따지는 바텀업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10월 말 대비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이익이 한 3.8%, 거의 한 4%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12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가.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건 맞는데 그 정도 기업이익 증가율 보다도 주가 지수, 섹터별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이 올라갔던 사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저희 같은 탑타운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외국인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 하루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수폭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버리는 예전에 2차전지 대형 종목들 10몇%, 20%까지 폭등시켰던 별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떠한 종목이 있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루 이틀짜리 이슈에 따라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장 초반에 외국인의 행보를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고수의 실전 투자 기법 세미나 듣고 첫 거래 시 5만 원 증정 일석이조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